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석호 원장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리 시작 며칠 전부터 소량의 출혈이 시작되다가 생리의 양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경우 생리의 양은 정상인데 생리 후에도 출혈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급작스럽게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자궁근종의 크기나 생긴 부위와 처한 상황에 따라 출혈이 생기는 모습이 다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량의 출혈이 생리와 생리 사이에 계속 이어지다가 간간이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식으로 병증이 점점 깊어져서 자궁적출 수술을 권유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의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는 혈이 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치료원칙이 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지혈이 안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의학의 공통사항입니다. 양방에서는 호르몬요법이나 수술요법, 하이프요법 등을 쓰고도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이 개선이 안되면 자궁 자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혈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방으로 자궁의 부정출혈이 치료되고 관리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희생조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궁석출이 몸에 주는 충격은 어느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큰 손상입니다. 자궁근종의 출혈은 신생혈관이 과도하게 생성된 상황에서 혈관 내의 혈액이 저류되어 있다가 월경시의 호르몬 변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팽창되었던 신생혈관이 어느 시점에서 자극에 의해 손상되면서 출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출혈을 멈추는 지혈과 정체된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혈 두가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출혈치료 시에는 손상된 혈관은 신속하게 회복하면서 출혈을 지혈하는 약재가 반드시 처방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세혈관 내의 저류되어 있는 혈액을 인체에 다른 곳으로 보내주어 팽창된 혈관이 줄어들 수 있게 하는 행혈작용을 하는 약재를 함께 사용합니다. 지혈과 행혈작용을 통해 출혈을 치료함과 동시에 신생혈관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 또한 방지해서 자궁근종이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이 치료되면 출혈 자체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건강이 증진됩니다. 출혈로 인해 그동안 생겼던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울렁거림, 속쓰림, 쥐가 나는 증상, 전신적 피로, 숨참, 수족냉증 등이 점차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출혈이 심해서 보혈하는 약재를 먼저 써야 할 것 같지만 출혈만 치료되고 재발이 없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건강을 찾습니다. 애초에 여성에게는 혈을 생성하는 강한 조혈기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치료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꼭 덧붙여야 하는 것은 음식관리입니다. 행혈작용을 통해 작은 근정 조직 내에 저류되어 있던 혈액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돌아가려면 복부의 율동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배가 편해야 출혈도 잘 치료됩니다. 소화가 힘든 밀가루 음식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구황작물을 당분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샐러드 등의 생야채,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 등 냉한 음식은 복부를 차게 만들어 복각 내의 근육을 경제시킵니다. 아이스커피나 탄산음료도 같은 이유로 피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근정으로 인한 부정출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방으로 수술 없이 작은 근정으로 인한 부정출혈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갑자기 심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